네, 오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, 그 멜버른 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그 셀럽파이브가 초청을 받았어요. 그래서 송은희 씨가 이번 주는 자리를 쭉 비우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 주 저와 이제 특별 DJ가 새로운 느낌으로 일주일을 꽉 채워둘 텐데, 오늘 내일 민기호 씨와 함께합니다. 네, 그리고 또 제가 진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 문자 보내주시고요.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열려 있고요.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. 네, 민기호 씨가 그냥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, 옥탑방 있잖아요, 옥탑방이다 생각하시고. 큰일 날 텐데. 왜? 왜? 큰일 나요. 긴장하면서 해야 돼요. 생방송은 조금 무섭긴 하죠. 그렇죠, 아무래도 이거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. 그러네, 나도 가끔 잊어 생방을. 송은희 씨가 잡아줘야 되거든요. 그래도 편안하게 해볼게요. 또 제가 떨면 김숙 씨도 떠니까. 네, 저는 안 떨어요. 아, 그래요? 어차피 이 자리는 되게 편하게 있는 자리거든요. 민기호 씨 자리가 되게 떨리는 시간 체크해야 되고. 그래도 또 같이 하면. 뭐, 그래. 같이 하면. 김한식님께서 오늘 두 분 검정모자, 검정티, 청바지 맞춰 입으셨어요? 복장보다 찰떡궁합이네요. 라고 하셨는데, 이게, 이게 케미야. 진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서로. 내가 진짜 민기호 씨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, 아, 경훈 씨한테 문자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. 핸드폰 봤는데 깜짝 놀랐잖아. 왜요? 경훈 씨 번호가 없어. 어? 없나? 나 없더라. 어, 그런가? 우리 교환하지 않았어요, 그 이후에? 안 했나? 안 했나 봐. 저도 모르겠어요. 거기 번호가 없더라고. 그런데 깜짝 놀랐고, 아무 얘기하지 않았지만. 검정모자, 검정티셔츠, 청바지, 운동화. 그렇죠, 운동화. 깔끔하게 다 맞춰 입고 왔어요.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? 오늘도 어떻게 잘 풀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. 아침에 올 때 보통 없거든요, 사람들이. 예, 예. 팬분들이. 아, 맞습니다. 사진기를 들고. 오늘 누가 오길래 이렇게 왔나? 오늘 드라마 뭐 오늘 런칭 하나? 뭐 이렇게 봤더니 민경우 씨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. 네, 아침 일찍부터 와주셔서 또 이렇게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도시락도 주시고 그래서 네,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소울 씨와 저랑 있으면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. 자, 김윤주 님께서 와우 민경우 신난다 신난다 하셨고요. 김윤주 님이 민경우 님 언니네 드레스 코드 때문에 올 검은색인 건가요? 아, 우리 드레스 코드가 있거든요. 그게 검은색이에요? 한 번도 빨간색을 입은 적이 없어요. 다 검정색만 입고 오거든요. 뭐 특별하게 원래 그냥 그렇게 입고 다니셨던 거예요? 집에 검정밖에 없더라고요, 옷이.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?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맞춘 거죠? 아니요, 제가 좀 옷을 잘 못 입어요. 그래도 나름 신경은 쓰고 왔습니다. 예, 예.